안녕하세요. 우리 애국 열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이 아니죠. 제가 오직 가면 홍콩에서 날라왔겠습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빨갱이를 잡아들이는 여형사 1, 2, 3 수사본부의 여형사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이 단에 세우셨는지 제가 빨갱이를 잡는 여형사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하나님과 한국이 고정과 국민들이 estershiren use a destroy 内日 destroychina destroychina we reinforce together together south korea u.s.a. use a south korea u.s.a. We together forever welil bane 대한민국 만세 지금부터 우리 이경실 크리스티나 탈런트께서 8.15 시국 선언을 하겠습니다. 8.15 시국 선언 낭독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8.15 시국 선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개헌을 반대한다. 민주당의 개헌은 공산화로 가는 길이다. 2번,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북한의 혜택이 없이는 종전선언은 없다. 3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는 차별금지법으로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악법이니 폐기하라. 4번, 자유민주기본조사를 훼손하는 현역적 정권을 탄핵 신청한다. 도지기인 공개념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독재로 가고 있는 현역적 정권은 들어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이 주사파 정권은 망할 것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성적이 하고 들키고 싶은 분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이제 행진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 상πα원 erectileательно Finanz ghosts 자, 수고하시 parliament